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닷컴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크립토닷컴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도 보여주고요. 특이한 점이 크립토닷컴은 비자카드하고 제휴를 해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 있죠. 로얄, 인디고도 있고, 미드나잇, 블루도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암호화폐를 디파짓, 수탁하게 되면 여기 업투 14.5%까지 8.5%까지 이건 이제 어떤 크립토, 이건 이제 스테이블코인으로 했을 때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게 결국 디파이죠. 디파이. 디파이도 간편하게, 심플하게 암호화폐를 맡겨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립토닷컴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닉네임은 이제 키웨스트고요. 키웨스트77의 대표를 담당하고 있고, 제가 이제 작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제 이름은 이제 지훈심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크립토닷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위는 25위권 정도 되는 암호화폐가 되겠고요. 32,958, 100만 달러가 되죠. 한화로는 4조 2,880억 원 정도 되는 규모가 상당히 있는 암호화폐 서비스가 되겠고요. 업비트 상장은 2020년 8월에 이루어졌고, 코인베이스 상장은 2021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바이낸스에서도 카드 결제를 활용한 서비스를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립토닷컴이 그 측면에서는 경쟁사이기 때문에 상장을 안 시켜준 것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명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크립토닷컴, 암호화폐명은 원래는 크립토닷컴이라고 동시에 사용을 했었는데, 혼란을 줄 수가 있으니까 크로노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아직도 크립토닷컴으로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립토닷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온 건데, Our Vision, 우리의 비전이 뭐냐? Cryptocurrency in every wallet, 모든 지갑에서의 암호화폐를 우리가 뭐 다루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ur Mission, Accelerate the World's Transition to Cryptocurrenc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암호화폐에 있어서의 어떤 교환, 그런 행위들에 전세계적으로 가속화시키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 그리고 2016년에 설립이 됐고, 지금 유저 수는 50밀리언이니까 5천만 명 정도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컨센서스 2022 바이 코인데스크 오스틴, 텍사스 미국에 있는 행사에 6월에 갔다가 직접 촬영해 온 사진인데요. 크립토닷컴이 이렇게 네트워킹 부스를 꽤 크게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크립토닷컴 서비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입구 컷인데요.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왼쪽에 사진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앉아서 간단히 또 쉬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또 이렇게 꾸며져 있었는데, 행사에서 부스를 가장 크게 설치했던 것이 크립토닷컴이기 때문에 비용을 상당히 많이 좀 들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들이 조그마한 부스 하나당 얼마 이렇게 되니까, 크립토닷컴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부스의 한 20배 정도 크기였으니까, 20배 이상, 거의 30배 가까이 비용을 지불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 임팩트라는 이틀에 걸쳐서 개최가 된 행사였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제가 서 있는 뒤에 이제 광고판이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크로노스가 여기 후원했다, 참가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한국 행사에서 크로노스가 이렇게 꾸며놨던, 설치했던 부스의 사진이 되겠고요.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이제 해봤는데, 크립토닷컴 본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제가 그걸 이제 질문했더니, 일단은 싱가포르라고 답은 했어요. 그런데 대답한 사람이 상당히 이제 고위직 기운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크리스 마잘렉이라는 사람이, 여기 홈페이지에 나가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홍콩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다.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이런 창립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지를 매우 저는 중요하게 본다. 왜냐하면,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암호화폐들은, 좀 문제가 있는 암호화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 총괄 책임자는 이제 패트릭 윤. 이분은 이제 기자코리아, 카드 회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금융회사들에서, 근무를 했었던 경력을 갖고 있으신 분 같고, 이분이 한국 총괄 책임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분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광고를 보고 하실 텐데요. 크리프토닷컴은 사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F1 그랑풀입니다. 거기에 지금 스폰서로서, 이렇게 광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8개월 전쯤에, 맷 데이먼, 제가 아주 사랑하는 또 배우 중에 한 명, 본 시리즈를 제가 다 본 사람으로서, 맷 데이먼을 기용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비도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광고를 하고 있고, 맷 데이먼이 또 상당한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고 잠깐 보고 가실게요.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광고까지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크립토닷컴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들은 이런 겁니다. 지난번 이제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던 행사에서도 또 한국에 있던 행사에서도 크립토닷컴은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암호화폐 사업에 대해서 진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실체가 없이 암호화폐만 발행하고 대충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다. 신용카드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호주가 나와있지만 호주도 제가 알기로 크립토닷컴이 매우 신경을 쓰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뉴스를 전달해드렸습니다. 크립토닷컴에 호주 400개 이상 소매업체 비트코인 결제 수락. 한국에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인수 완료. 이게 되면은 뭐가 중요하냐. 한국에서 가상자산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 6개월 1년이 걸려서 될 수도 있고 그게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리스크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한국에 있는 업체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립토닷컴이 어떤 암호화폐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록체인 인사이트 키웨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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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